2층으로 가야되나? 여기 그때 왔을 때도 머리가 하얗어. 근데 이번엔 머리색이 많이 차분해졌어. 곡 따라가는 것 같아. 당연하지. 곡에 맞춰서 컨셉을 잡으니까 그건 당연한 소리인데 나 지금 좀 내 손이 마음에 안 들었어. 손톱을 잘랐거든요.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들어. 손가락이 원래 되게 긴 데 잘라서 좀 짧아 보여서 그게 마음에 안 들어. 끊겼다. 실망해. 음 맛있다. 먹어봐. 치즈가 완전 말랑말랑. 부드러워. 음 맛있다. 나는 어렸을 때 과외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. 학원을 안 다니고 난 과외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과외 쌤들이 오면은 항상 나랑 놀았어. 내가 놀게 만들었어. 한 2시간씩 수업하면 1시간은 막 수다 떨다가 쌤도 그러다가 정신 차리는 거야. 나한테 홀려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어? 공부해야지 공부해야지. 또 얘랑 눈이 재밌을 거야. 재밌을 거래. 재밌을 거래. 너무 웃기다. 물을 더 묻혀줘. 아!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. 전혀 면적이 가지고. 어 다 돕겠다. 민아. 네? 여기다 똑같이. Educaciónove. His name. Well, it's okay. 왜 내가 내 앞에 머물면서 이랬어. 영수야 이게 뭐야? 아우 어떡해. 널 먹었어. 아 귀여워 미치겠다. 영수야. 이렇게 생겼니 너? 이거 아니야. 밥 먹을까? 영수 밥 먹을까? 영수야 이거 뭐야? 이거 먹을까? 아 맛있다. 돌사진 찍는 거 같아. 영수야 여기 봐봐. 너무 귀여워 너는. 알아? 알고 있냐고 진짜. 진짜 너 너무 귀엽다고. 너무 귀엽다니까? 귀엽다 하면 100번 말하는 거야. 너는 아니? 너의 귀여움. 네가 그러고 있으면 내 심장이 자스러지는 걸 알아? 응. 쳐야지 쳐야지. 아 귀여워. 두 개. 두 개 줘. 말 잘했어. 이제 없어? 아. 급 실버. 너가 좋아. 너가 좋아. 너가 좋아. 응 귀여워. 나 진짜 먹고 싶어. 야 이거 쳐. 영수 이거 치자. 영수야 이거 벨 쳐. 벨 칠라고. 이거 이거. 아니 이거. 아니 영수야 이거 쳐야지. 이거 쳐. 뭐야? 뭐야? 저거 뭐야? 어떻게 해요? 이거 쳐? 아. 옳지. 나 친 거 맞지? 아. 뭐야? 왜 다 먹고 치냐고. 계속. 계속 날아가지고. 아. 아. 하이파이브. 옳지. 우와. 우와. 하이파이브. 우와. 너무 힘이 너무 세. 저 위에. 더 위에. 더 위에. 벽에 붙어도 되고. 감독님. 네. 진짜 제 머릿속에 있던 진짜 그런 색이에요. 차이 났어? 네. 잠깐만. 아뇨. 잘 안 나오네. 아. 아뇨. 아뇨. 부작진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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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